이슈 속에서 돈되는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이슈,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시죠.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삼성이 5G 장비 잭팟을 거머쥐었습니다. 인도의 1위 통신사까지 뚫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삼성이 인도의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2위인 바르티 에어텔과도 이미존 5G 장비 공급을 체결한 바 있어서 인도의 이통사 1위, 2위 다 삼성과 손을 맞잡게 된 건데요. 릴라이언스 지오만 한 4억 2천 명이 가입자고요. 바르티 에어텔이 3억 2천 명, 토탈 한 8억 명 가까이 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강화될 거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에 체결이 됐던 릴라이언스 지오와는 지난 4G 때도 손을 한 번 잡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업체가 삼성전자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받아서 그때 딱 인도의 1위 이동통신사 업체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물량 자체가 좀 대규모로 배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이번에 삼성이 쏘아올린 이 소식, 5G 장비주, 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내년도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 보이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차지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을 좀 보시면 내년도에는 가게도 지출이 좀 힘들 것이고요. 거기다가 가게 소비 여력이 안 되고 있지만 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견인하는 곳은 정부일 것이고요. 정부의 소비 지출에 따라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같이 하냐.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 세계 각국별로 상당히 큰 폭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통신 인프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다투어서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서 결국에는 시장 우위를 섬점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2년 동안 조정,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2년 동안 넘어서 구조 조정이 거의 끝난. 그리고 가격 조정도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컨셉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던 업종들은 12월, 11월 들어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 가식성이 높아 보였는데도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5G 장비주들은 실적 가식성이 2023년도에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빈집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시장 기대할 만한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과 미국과 인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2위 시장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인도가 내년도에는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성장은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업황이나 환경을 또 말씀드리려면 사실 자율주행이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한다든가 인공지능을 할 때 초저지연이 가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터지게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년 전서부터 IoT를 얘기했을 때 평창올림픽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가장 빨리 5G에 대해서 시장 선두주자로 나섰었고 거기에 대해서 5대, 4대 장비 투자 회사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시장이 양분화됐다. 그래서 하웨이를 제외하고 노키아, 에릭슨, 삼성이 미국 우방 국가에서 만드는 장비주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웨이는 당연히 제갈길을 갔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G뿐만이 아니라 5.5G, 6G까지 넘어가는 단계별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는지 삼성전자가 버라이진에 이어서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그다음에 바르티 에어텔까지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기출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5G 관련해서 종목들은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호재임은 분명한 뉴스인 듯합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네요. 내년 기대해 볼만하다. 5G 관련주 계속해서 눈길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3년 만에 찾아오는 정상화, 피부 미용주, 한알령 해제 탑픽으로 기대해 볼까라는 이야기 가져와 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산업 보고서가 오늘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나왔더라고요. 저희 키움증권 보고서 들고 와 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라는 기조가 나온 건데 워낙 중국 시장이 또 의료, 기기, 피부, 미용, 성형 이쪽으로 시장이 정말 컸었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줄어들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저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 좀 던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가장 이야기가 크게 되는 바로는 또 보톡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휴질이 3분기 기점으로 수출 실적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향 실적 정상화 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웅제약의 나부탓 또한 북미와 유럽에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이어나고 있는데 내년에 중국에서 허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서요. 지금자리 보톡스 관련주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님,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4월에 실외 마스크 해제 이야기 나왔을 때 그 기대감으로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한 20% 넘게 전반적으로 좀 급등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중국 드라마를 봅니다. 10년 전 것도 보고 최근 것도 보는데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중국 드라마나 과거 아시아권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여주인공들을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케이팝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케이 드라마 한류 열풍이 불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 걸그룹처럼 된 게 아닌가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돌렸는데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국내 성형외과를 갔더니 6달 기다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분들이나 동남아시아 지역분들이 성형관광을, 미용관광을 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선호하는 제품들과 선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케이 열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6년 동안 문이 닫혔던 게 열린다라고 하면 그동안 기업들은 6년 동안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6년 이후에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년 만에 들어온 홈풍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선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필러 그러니까 미용톡신이라고 하죠. 미용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벌써 20개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대기업들도 포진해 있습니다만 LG화학, 휴메딕스, 대웅제학, 휴젤, 제녹스,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이미 수출 중에 있고요. 거기에 한활령이 해제되면서 국내에서 수출 가능성이 그리고 시장 확대의 가시성이 높은 중저가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제품들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몇몇 종목은 드디어 이제 그 구조조정의 끝을 거의 다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앞으로 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가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 몇몇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상장한 지 얼마는 안 됐습니다만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꽤 업력이 높은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과 그리고 휴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까지 두 번째 이슈까지 챙겨보면서 오늘 머니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